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경 브로커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브로커들을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경찰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경 브로커 성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성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천9백만 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 씨와 전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인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탕 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 등 18억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징금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탁시에게 받은 돈을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수수행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탁시에게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고 탁시 측 변호사 선임의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 브로커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 달 6일 진행됩니다. 성 씨는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 대한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출신인 현직 김모 치안감 자택과 광주청 인사 자료 등을 자료 제출 형태로 확보했고 첨단 지구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함께 하세요.